내 말에 자꾸! 내 말에 자꾸! 미안. 엄마! 언니가 정열이를 소폭해! 아니! 정열이가 아니라 언니가 막 정열이를 소폭해! 정열이! 정열이 아니고 언니가 소폭해! 정열이! 정열! 얘 왜 이래! 몰라! 아주 빨리 한 거야. 뭐야? 너 뭐 밟고 넘어진 거야? 쪼팔야. 괜찮아? 괜찮아 괜찮아. 진정해 진짜 괜찮아. 괜찮아! 괜찮아 진정해 진정해. 정열... 형부 나 때문에 미안해. 아니 괜찮아 괜찮아. 병원 가보자. 아니 아니 아니. 나 진짜 괜찮아. 나 진짜... 아니 괜찮아. 나 진짜 아무렇지 않아. 괜찮아. 처제 미안해하지 마. 미안할 일 아니야?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. 근데 그 처제 아까 본 거는 어머니한테 잘 둘러대줬으면 좋겠어. 그리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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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가가지고 그 처제 사고 싶은 거 다 사. 이러지 마 무서워. 아유 받아도 돼.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거야. 자 받아 받아. 자 받아. 뭐해 얼른 안 받고.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. 받아 받아 받아도 돼. 괜찮아. 그럼 누가... 뭐야? 너 어떻게 막 갔나 봐. 어머 어떡해. 처제. 이거 이거 자 이거 들어. 자 이거 들어. 자 이거 가지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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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